네 구스통입니다 구, 구스통? 네 고객님 직접 생산지까지 찾아가 제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선별하여 최고의 제품을 바로 수확하고 조리해 내 가족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야무지게 포장 발송해드리는 시스템으로 고객님의 피 같은 돌을 써야 한다면 무조건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스통입니다 어... 떡갈비 하나만 갖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배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chuck 감사합니다.